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예국하는 일입니다.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돈에 대해 드러내 놓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풍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녀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다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알뜰하게 모아 집을 사라는 정도였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주식을 가르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아주 두문 형편입니다. 주식을 먼 세상의 일로 여기거나 위험하고 손해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주식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야 주식은 투기야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자랐고 그 누구도 저에게 주식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년간 주식시장에서 일한 결과 주식은 투기도 아니고 폐가망신의 지름길도 아니었습니다. 주식은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혁명적인 수단입니다. 주식은 위험하지도 않고 투기적 수단도 아니며 어려운 분야도 아닙니다. 결코 제로썸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 그런 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본 사람이 많다고 하여 주식을 외면하는 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투자한다면 주식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좋은 회사를 선택하여 동업을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식이 좋은 투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도 오늘 사서 내일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상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와 라면 가게를 열 때는 목 좋은 곳을 찾느라 발품을 팔고 맛을 내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면서 큰 회사와 동업을 하는 주식 투자는 소문의 의지에 아무 종목이나 고르기 일수입니다. 이 책은 주식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손해만 보는 수단이 아니라 돈을 버는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식을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현재든 앞으로든 잘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람, 기업, 산업, 국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50%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기업이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행복한 도구를 이용하여 그 기업들과 동업을 하면 됩니다. 투자 대상을 고를 때는 투자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곧 소비자의 지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 패턴을 통해 가치 있는 주식을 찾는 투자 방법, 그것이 바로 가치투자의 정석입니다. 가치투자를 올바로 이해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다음 세대에게 주식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우량기업의 주식을 산 것처럼 우리도 세계의 우량주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식투자는 꿈입니다. 가치투자로 꿈을 현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방천과 함께하는 가치투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강방천 회장님이 지으신 관점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강방천 회장님이 지은 또 다른 책이 없나 살펴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된 상태입니다. 강방천 회장님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IMF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가치투자를 실천하여 종작돈 1억원으로 1년 10개월 만에 156억원을 번 거의 신화적인 존재이시고요. 하지만 한 번 투자로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왕성한 투자활동을 하시고 계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피터린치 같은 존재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장 강방천 스타일은 생각에서 나온다. 2장 가치투자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3장 1억원으로 156억원을 만든 비결. 4장 투자에 강한 당신 S 플러스. 5장 주식은 꿈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제 3장 1억원으로 156억원을 만들 비결입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왜 사고 왜 팔았던지에 대한 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많이 했고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셔가지고 강방천 회장님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제 3장 1억원으로 156억원을 만든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3장 1억원으로 156억원을 만든 비결. 끊임없이 공부하라. 주식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일과 같다. 지금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주식투자를 할 예정이라면 끊임없이 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 나는 우리 회사 펀드매니저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한다. 1년 동안 죽어라 파면 5년 먹고 산다. 3년을 죽어라 파면 10년 먹고 산다. 5년을 죽어라 파면 평생 먹고 산다. 이것이 진리다. 선천적으로 비상한 머리를 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득도 낼 수 없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재미있게 하다 보면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현재 삶을 들여다보면 미래가 보인다. 펀드매니저로 출발할 당시 나는 불공정거래 같은 편법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전망 있는 기업을 찾아 철저히 같이 투자를 했다. 펀드매니저 시절 나는 주식을 사기 전에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철저히 지켰다. 첫째, 기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재표를 샅샅이 해석했다. 둘째, 재무재표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하는 분식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셋째, 기존 재무재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영자의 자질, 조직의 인재구성, 브랜드 이미지, 기술력 등을 꼼꼼히 따져봤다. 넷째, 짐의 장벽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다섯째, 기업이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따져봤다. 거시적인 요인으로는 환율, 금리, 인건비가 있고 미시적인 요인으로는 회사,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 등이 있다. 여섯째, 현재 예상되는 기대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검토해봤다. 주식회사는 미래의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 그 예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모든 답은 우리 삶에 있다. 우리들의 대화, 가계부를 보며 조금만 생각하면 주식투자의 해답이 나오게 마련이다. 편법은 잠깐은 통할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주식시장에서 편법을 쓰다가 무너지는 사람을 무수히 목격했다. 상식에 의한 가치투자를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 상식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다.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삶을 상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식투자의 비결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 상용투자증권 신설동 지점에 다니던 1989년 당시 휴대전화는 큰 회사의 사장쯤 되어야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일반인들은 비싸서 살 수 없었지만 누구나 다 갖고 싶어했다. 효용이 있다는 얘기였다. 대한민국 성인이 모두 휴대전화를 갖고 다닐 세상을 상상해보니 투자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섰다. 상장되자마자 6만 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주가는 2만 천 원이었다.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파는 시기는 내가 휴대전화를 살 때쯤으로 잡았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살 정도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잠재적 수요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잠재 수요가 반영되면 기업의 가치 증가보는 서서히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진다. 1996년도에 한국이동통신 주가는 69만 원으로 올랐다. 그때를 매도 시기로 잡았다. 그 후에도 한국이동통신의 주가는 계속 올랐고 1999년에 445만 원을 기록했지만 적시에 팔았다고 생각한다. 1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원으로 오르기는 쉬워도 69만 원짜리가 3배 오르기는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회사를 살펴보라. 1993년 7월 태형주를 사들일 때만 해도 태형의 기업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자회사인 서울방송이 적자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주식회사에는 자회사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투사 요소를 철저히 따지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다. 자회사도 결국 투자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3년에 태형의 자회사인 서울방송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조만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바로 이듬해 서울방송은 흑자로 돌아섰고 모 회사인 태형 주가는 2만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올랐다. 27만 주를 매입해 총 14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자회사를 분석해서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사야 한다. A사가 B사, C사, D사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자 A사의 시가총액이 300억, A사가 보유한 주식을 다 팔았을 때 700억이 된다고 하면 A사의 실제 가치는 700억이라는 의미이다. 우량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모 회사는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다. 반대로 모 회사가 우량해도 부실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웬만한 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상관관계를 잘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광고는 좋은 정보다. 우리 주변에는 정보가 널려 있다. 그 가운데서도 광고를 놓치면 안 된다. 광고를 보면 주식도 보인다. 1995년 1월 동부증권 펀드매니저 시절 우연히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V 공익광고를 보면서 무릎을 쳤다. 당시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자는 공익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보면서 이제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고 음주운전이 줄어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광고가 나간 뒤 신문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차가 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의 손해도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다각도로 조사해 보니 기사 내용이 사실이었다. 1995년 1월부터 4월까지 제1화재 쌍용화재, 신동화화재 세 회사의 주식을 사서 평균 2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이다. 세 군데 보험주를 팔아 삼성화재주 4만주를 주당 21만원에 매수했다. 1995년 12월에 매도할 때 삼성화재주의 주당 가격은 43만원이었다. 광고나 기사를 볼 때 단순하게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 광고나 기사 내용을 소화하고 그 내용이 어떤 현상을 야기할 것인가를 추론해야 한다. 광고 하나를 보더라도 혹시 주식시장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따져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정보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재해석하는 능력은 더욱더 중요하다. 상식에 비추어 생각을 많이 하면 재해석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놓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하면 그래도 참고할 만한 책을 권해달라거나 어떤 신문을 보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책이나 신문, 방송 보도를 참고할지언정 판단은 내가 내린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지 어떤 한 가지가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해답은 상식에서 나온다. 보험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1995년 8월 주당 45만 원인 한국이동통신주 3만 주를 샀다. 1995년 10월부터 이동통신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인 CDMA로 변환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매수를 결정했다. 디지털은 기존의 아날로그보다 10에서 20배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험주로 벌어들인 수익을 갖고 매입한 또 하나의 종목이 바로 삼천리 주식이다. 삼천리 주식은 생활 주변에서 가치를 찾아서 수익을 낸 경우이다. 그 즈음 나는 도시가스가 설립되지 않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알아보니 가입자가 설치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몇십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봤더니 도시가스 회사로 고스란히 기속되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3만 6천 원에 17만 주를 샀다. 두 종류의 주식을 사놓고 동부증권을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어느 시점에 매도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보험주와 한국이동통신주 삼천리주의 경우 아주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해 큰 수익을 남긴 경우이다. 작은 것이라도 지나치지 말고 가치를 찾고 재해석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 그게 바로 주식투자의 성공 비결이다. 주가가 오를 것을 어떻게 하는가 대답은 역시나 똑같다. 모든 해답은 주변에서 나온다. 나는 증권회사에 다닐 때 상식에 비추어 정도를 걸었을 뿐이다. 주식투자를 업으로 삼는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상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상식에 의거한 가치투자였다. 상식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펀드 매니저든 개미 투자자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투자의 제일 원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상 금액을 넘으면 팔아라. 동료 색과 함께 이강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기업 컨설팅과 금융 컨설팅을 담당하는 회사였다. 이강 파이낸셜 서비스 시절인 1995년 11월 대성자원주를 주당 2만 3백원에서 2천주 사서 12만 7천원까지 올랐을 때인 1996년 5월에 팔았다. 대성자원 주식은 이후 19만원까지 올랐는데 원래 8만원대에 팔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다. 주식은 예초에 예상했던 금액을 넘어서면 파는 것이 안전하다.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연이 허둥대기만 하고 팔지 못해 나중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하지만 마땅히 대체할 종목이 없고 계속 오를 것이 확실하다면 좀 더 보유해도 좋다. 왜 이름도 생소한 대성자원을 선택했는가? 대성자원은 매수할 당시에 시가총액이 54억원에 불과했지만 대단한 우량회사였다. 대성자원은 현금 8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구도시가스와 대성산소라는 우량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었다. 게다가 석회석광산과 탕광지역에 500만평의 땅을 갖고 있었다. 또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였다. 나는 대성자원의 이러한 우량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엉뚱한 이유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탕광지역 카지노 사업자 선정 문제가 나오자 그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대성자원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조금 빨리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러한 호재가 없었어도 대성자원은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회사였다. 대성자원은 그 후 대성산업에 흡수합병되었다. 잘 아는 분야에 합리적으로 투자하라.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은 예금, 부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은 이 가운데 예금과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것은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부동산보다 증권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증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재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정이 되면 주식 비중이 상향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해외 자산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부동산 비중은 너무 높고 해외 자산은 너무 적은 편이다.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아 거품을 만들기보다 합리적인 해외 투자가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거품이 제거되면 모든 참여자들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온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합리적인 해외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참고로 이 책이 2006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누구나 투자를 잘해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부동산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이 고평가되었을 때는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려라.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으면 해외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환율을 따져가면서 상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하면 된다. 창의적인 생각에 근거하여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할 때는 투자 수익률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한다. 연간 투자 금액으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한 뒤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50억 원짜리 건물의 1년 임대료가 1억 원이라고 하자. 이 건물이 100억 원으로 올랐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1억 원이라면 투자 수익률은 반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자 금액이 커져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마구 사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투자 수익률을 따져서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부동산에 해박한 사람이 주식을 모르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어도 그 분야를 잘 모르면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해 모를 때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 외국 주식이 싸도 외국 주식에 대해 잘 모르면 살 수가 없다. 자신이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하되 현재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1억 원의 종자돈 마련 사람들이 내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1억으로 156억 원을 벌었느냐는 것이다. 비결은 몇 번을 말해도 똑같다. 상식에 근거한 가치 투자이며 상식은 우리 삶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항상 가격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격 변수가 불균형을 조정해주고 자원을 재분배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높아지면 설비를 들여와서 고용을 줄이고 임금이 낮아지면 직원 채용을 늘리게 된다. 가격은 시장의 불균형을 배분해주는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부는 부동산이 주를 이루지만 미국의 경우 소득이 주를 이룬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거품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당시 나는 언젠가 한 번쯤 교정작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만 장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외환위기가 올 거라는 예측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너무 싸다는 생각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달러는 중요한 가격 변수이다. 달러의 변화로 말미암아 원화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외환위기를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다. 외환위기가 닥쳐오면서 달러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7년 4월 내가 가지고 있던 예금 가운데 3,800만 원을 달러로 예금했다. 당시 환율은 845원 정도였다. 원화를 달러로 예금하면 찾을 때 달러로 내주지는 않지만 달러로 환산해서 원화를 내준다. 1997년 12월 초 원화가 1달러에 1,340원으로 올랐다. 갖고 있던 예금을 찾으니 6천만 원가량이 됐다. 당시 내가 갖고 있던 원화 4천만 원과 합치니 현금 자산이 1억 원으로 늘었다. 나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주가가 마구 떨어지는 시점이었지만 환율이 오르니 수출 관련 주가 좋을 것이고 금리가 높아지면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개월 만에 자산이 3배로 늘다. IMF가 터지기 전 환율이 840원 때였으니 원화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었다. 나는 1997년 여름경부터 영원무역과 대덕산업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당시 영원무역의 주당 가격은 1만 4천 원 대덕산업의 주당 가격은 4만 2천 원이었다. 내가 갖고 있던 1억 원과 신용거래 6천만 원을 합쳐 두 회사 주식 1억 6천만 원어치를 샀다. 영원무역은 스포츠웨어 전문 업체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재무 구조와 이익 구조가 튼튼했다. 또 경영자의 성향이 합리적이었으며 쓸데없는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였다. 대덕산업은 인쇄회로 기판 생산업체로 초우량 기업이었는데 현금을 460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었다. 경영자는 그야말로 장인정신을 갖고 오로지 한 우물만 파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된 사람이었다. IMF 초기 주식가격이 마구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나는 과감하게 두 회사의 주식을 샀다. 1998년 2월 초 영원무역을 3만 3천 2백 원에 대덕산업은 7만 2천 원에 팔았다. 당시 대부분의 주식가격이 하락했지만 두 회사의 주가는 상승했다. 나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증권사에 6천만 원을 갚고 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3개월 만에 나의 자산은 3배로 늘어 3억 원이 되었다. 주식투자를 결심한 이후 1998년 2월 초 우리나라는 IMF가 제시한 여러가지 처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 처방을 보면서 나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했다. IMF가 제시한 처방들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주주 관점에서 특히 소액주주 관점에서 커다란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판단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받게 되었다. 둘째 상호지급 보증 철폐가 실시되었다. 셋째 투자 문화가 조성되었다. IMF 이후 대주주들은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가 배당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사회이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이사 제도 도입을 보면서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전행을 휘두를 수 없어 소액주주들이 위험에서 해방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지배구조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었다. 1998년 1월과 2월 나는 우리나라의 신주권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결심했다. 여기에 더해 진정으로 주식 투자를 부추킨 것은 바로 기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아무리 신주권 문화가 왔다고 해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기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이익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환율이 내리면 수출 감소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증가로 인해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999년 말 상승한 환율의 영향으로 기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하나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지만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금리가 높으면 증권시장 돈이 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이익 때문에 자금 수요가 없으면 자연히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8년 초 금리가 25%였는데 결코 길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금리 하락은 2000년 기업이익의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당시 나의 판단이었다. 투자 환경이 조성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은 끝났다며 손해를 무릅쓰고 증권시장을 빠져나갈 때 나는 전재산인 3억 원을 들고 객장을 찾았다. 증권주로 64억 원을 벌다. 기업이 최소 3년은 좋아지는데 과연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이 물음을 놓고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기업이 좋아지면 주식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 거래대금이 많아지면 거래대금 변동에서 생기는 증권회사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증권주를 사기로 결심하고 2개월 동안 계속 시장을 살펴보았다. 일단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사려는 주식의 주가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테면 생각끼리 싸움을 시키는 과정이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주식을 집어넣어 가동해보는 것이다. 주식을 사기 전에 경기와 기업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나는 거시 변수에서 시작해서 기업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탑다운 방식과 반대로 기업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거시 변수까지 살펴보는 버텀업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또 개별 변수가 기업과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감안한다. 예컨대 환율과 반도체 가격, 철강제 가격 등은 매출과 원가의 중요 변수로 주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 변수는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나이 투자 전략은 내재 가치가 우량한 종목을 적절한 매수 지점을 잡아 장기 보유하는 형태이다. 즉,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오를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다. 나 자신이 그 회사의 주제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한다.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가치를 두고 판단한다. 철저하게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이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1년이고 3년이고 보유하는 것이 바로 정석 투자이다. 나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관심이 많았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을 1% 더 받는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첫째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이고 둘째 기업 내에 존재하는 주주 몫에 대한 청구권 때문이다. 우선주가 싼 이유는 그동안 배당을 잔 안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익이 나면 대주주가 돈을 빼돌리거나 다른데 투자했던 것이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관행이 바뀌면 대주주도 배당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보통주의 3분의 1 가격인 우선주가 훨씬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당관행이 정착되면 앞으로 우선주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1997년 말부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대신 증권 우선주 42만주 주당 650원을 동양증권 우선주 8만주 주당 930원을 부국증권 우선주 2만주 주당 1200원을 사들였다. 주가는 바닥에서도 조금씩 움직인다. 그 주위를 보면서 꾸준히 가격이 낮아지면 계속 사들였다. 내가 갖고 있던 3억원과 신용거래 1억 8천만원을 합해 총 4억 8천만원어치를 샀다. 중간에 주식이 올랐을 때 일부 처분하여 우선 1억 8천만원을 갚았다. 1998년 12월 대신 증권은 650원에서 1만 2천3백원, 동양증권은 930원에서 9천6백원, 부국증권은 1200원에서 1만3백원으로 올랐다. 1998년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주식을 팔았는데 매도금액은 평균당가이다. 1998년 12월에 주식을 팔아 정산을 해보니 모두 67억원이 되었다. 원금 4억원을 빼고 64억원의 이익이 난 것이다. 와 이게 정말 진정한 대박이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정말 진정한 대박을 치신 겁니다. 내가 처음 살 때 3년 정도 지나 증권주가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랐다. 환율과 금리가 빠르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극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IMF라는 시기적인 이점을 탔다고 해도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그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를 동안 꽉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승부사정 기질이 있고 정말 끈기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한진주를 산 이후 증권주를 판 다음 장기적으로 보유할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 1998년 11월부터 증권주를 팔면서 다른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11월과 12월에 걸쳐 매입한 주식은 삼성전자 우선주 1만주 주당 33,000원 한진해운 보통주 10만주 주당 9,000원 삼성증권 보통주 3만주 주당 1만7,000원 한진 보통주 32만주 주당 1만3,200원이었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주식의 경우 보통주를 매입한 이유는 우선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왜 한진주를 32만3,000주 지분율 5.12% 42억 7천만원어치나 매수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1995년부터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권고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 섰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주식을 직접 사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정해놓고 오랫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 회사는 앞으로 4에서 5년간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였다. 구조조정을 통해 총비용의 38%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데다 당시 금리와 유가 하락 등으로 영업의 비용도 감소해 1년 내로 주당 순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물류 부분을 앞다투어 아웃소싱하고 있어 한진이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하나의 요인은 홈쇼핑의 호황이었다. 당시 케이블TV는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홈쇼핑만 잘된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인터넷 상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류회사가 잘되게 마련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것이 주식투자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한진해운은 술춘물량이 늘어나면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운회사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매입했다. 먼저 고통받은 나라는 먼저 일어나게 마련이다. 아시아가 먼저 고통받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날 것이고 한국은 바닥을 쳤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물동량이 증가해 해운회사 쪽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다. 거기에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신유통 문화에서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보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에는 아웃소싱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까지 하겠다고 나서서 문허발신 경영을 해왔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아웃소싱 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웃소싱의 대표적 산업이 바로 물류업이다. 한진은 육상, 한진해운은 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1999년 1월 27일 한진주 5.2%를 매입한 뒤 한진 사장님께 편지를 썼다. 내가 주식을 매입한 것은 불공정 거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같이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리고 몇 가지 당부를 했다. 소액주주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열사나 관계사와 투명한 거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최후량 기업을 선택하라. 1996년 6월에 팔았던 삼성전자 주식을 1998년 11월에 다시 샀다. 그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었다. 21세기에는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이다.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면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고 가격도 강세를 띄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사를 통틀어 삼성전자처럼 세계를 지배한 역사적 사건은 없었다. 현재 삼성전자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른다. 우리가 강개토대왕시대, 장보고시대를 열자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시장과 비교하면 일부분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라는 진주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주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면 이건희 회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 국민은 외국인에게 빼앗겨 버렸다. 복을 그냥 놓쳐버린 것이다. 나는 내 자동차에 반도체가 장착되는 날 삼성전자 주식을 팔 계획이다. 주변에 반도체가 널려 있어 더 이상 사용할 데가 없을 정도로 흔할 때 내가 파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아까 얘기했지만 2006년도에 지으신 거고요. 현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으셨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최후량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 기업 수익이 증가하면 덤핑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이익이 증가하면 증권회사의 수익도 늘어나고 몰려드는 사람도 많아진다. 증권회사도 자연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쟁이 심해져 몇 개의 회사는 퇴출되고 나머지 회사가 망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증권업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고 나중에도 살아남을 회사로 나는 삼성증권을 뽑았다. IMF로 인해 전산업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살아남는 기업은 산업 내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다. 또 삼성증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생각되었다. 대신 증권이 600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올랐을 때 삼성증권은 5천원에서 1만 7천원으로 올랐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아직도 오를 여지가 많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과 한지네온 주식을 팔아서 S플러스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 내가 애초에 1억원을 가지고 있던 시점이 1997년 12월이었다. 채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나는 실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다. 드디어 나는 내가 염원하던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 이때 지금 156억원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어려운 이론을 동원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주식을 샀을 뿐이다. 1989년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한 번도 주식시장을 떠난 적이 없는 나는 누구보다도 생각을 많이 했다. 수익을 올린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생각이다. 또 하나 인내했기 때문이다. 주식이 오를 때 그 가치를 측정하면서 최고의 가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행여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가치 있는 주식을 중간에 매도해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가치를 안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드디어 이렇게 제3장 1억원으로 156억원을 만든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주식을 왜 언제 얼마의 수량을 사고 언제 팔았는지를 제대로 공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주식 투자는 정말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서 가격이 충분히 올랐을 때 판단은 정말 단순한 원칙에 기여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피터린치와 투자 방법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피터린치라고 부를 만큼 정말 뛰어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왕성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성과가 아주 좋은 거로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방션과 함께하는 가치 투자를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번에 3장을 리뷰를 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장들도 리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내용이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